자기개발 프로젝트 시작! 현실은 책 넘기기 무한반복 일상을 스캔하면? PC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스캔하는 앱손 스캔웨이 새로운 도전도 더 여유롭게 잘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비우기 일상을 스캔하면? 빛바른 사진을 생생하게 보정하는 앱손 스캔 스마트 소중한 기억도 더 미니멀하게 왕복 3시간 통학로에겐 너무나 무거운 어깨 일상을 스캔하면 스마트 기기로 바로 스캔하는 앱손 스마트 패널 갓생 새학기도 더 스마트하게 스캔 하나로 확 달라진 일상 To be better, 앱손 스캔업 앱손